후참달 포장 할인 4,000원 할인이어서 못 참아서 가고 있습니다. 포장하러 가볼게요. 인생 개쩌록. 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틱톡에서도 잘 보고 있어요. 아 틱톡 요즘 안 올리는데. 제하 반갑습니다. 허청한 주말에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그냥 라이브는 하자 생각들어서 하고 있고요. 제가 준비한 거는 후안이랑 후참달의 킹트리플 치킨 준비해봤습니다. 이 치즈킹 소스랑 크리미킹 소스 뿌려볼게요. 와 이걸 좀. 한 이 정도만 뿌려놓겠습니다.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.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살찌는 맛이다. 개인적으로 청각집 양념보다 조금 더 느끼한 느낌인데 소스가 치즈 소스랑 크리미 소스라고 마요네즈 소스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느끼한 맛이지 않을까 싶네요. 치킨 양념 순살로 주문해봤습니다. 그냥 혼자 적적하게 먹는 것보다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처음으로 라이브를 켜봤습니다. 딱 처갓집이랑 조금 비주얼이 비슷한데 처갓집보다는 조금 느끼할 수도 있어요. 제가 지금 이거 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행 갔을 때 라이브 킬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부참자 치킨은 맛있긴 한데 후라이드보다는 좀 확실히 양념이 빨리 물려요. 부참자는 좀 찍어먹는 소스로 파는 게 더 맛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다음 라이브 할 때는 좀 알려주리고 해야겠어요.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더 맛있긴 한데 맛으로 볼 때는 처갓집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양념치킨 안 물려요? 제가 먹다보나 빨리 물리던데. 일단 이 정도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